안녕하세요. 배우 신성민입니다.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기부릴레이를 하고 있는데요. 저는 주민진 배우님께 전달을 받았어요. 동참할 수 있게끔 해주신 주민진 배우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뜻깊은 행사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입니다. 제가 이 기부릴레이에 마지막 주자라고 들었습니다. 저도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이 기부함을 극장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기부릴레이에 한마음으로 함께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